생과 사이의 갈림길에 놓인 사람들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이들 바로 응급구조사다 24시간 불철주의 생명구조를 위해 이들은 뛰고 또 뛴다 숨가쁜 긴장의 연속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매순간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의 연속 생사를 결정짓는 단 5분 빠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게 이들의 목 그들의 손에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다 출동명령이다 심장이 정지했다는 신고 초응급상황이다 1분 1초 천각을 다투는 시간 출발하는 순간부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가 시작된다 지금 의식 있어요? 없어요? 환자분? 머리에 출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숨은 쉬시죠 심정지가 5분 이상 지속되면 뇌사에 빠질 수 있고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 호흡을 체크한 뒤 재빨리 상황 파악에 나선다 금방 쓰러지셨어요? 언제 쓰러지신가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보호자 그러나 이 순간에도 응급구조사는 침착해야 한다 쓰러지면서 약간의 출혈도 있었던 상황 맥박이 뛰는 걸 확인하고 일단 신속하게 환자를 옮긴다 무엇보다 빨리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 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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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어디 갈까? 가까운 데 가야돼 가까운 데 거기 또 풀빼들 하고 올라갔어요 지금 가 apples 또 먹어 지금 얘기해보세요 무슨 질환이 있어요 강요 있어요 강요 또 그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17년, 16년 전에 10년 전에 뭐 가로로 쓰러졌고 있어요. 손 대지 마세요. 정확한 상태를 살피기 위해 먼저 심전도를 분석한다. 위태롭게 뛰고 있는 심장. 형 한도로 가야 돼. 가까운 데 가야 돼. 지금 심폐소 행술을 해야 돼요. 형 한도병원에 나이 어떻게 됐어? 나이. 50세 남부 환자. 흉부를 압박해 환자의 심장 기능을 소생시키는 심폐소생술이 즉시 행해집니다. 운전하는 구급대원의 손에도 땀이 나기는 마찬가지다.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같이 있다가 쓰러주시면. 다행히 여리게 뛰던 심장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그래도 응급처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이 순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계속되는 긴장의 연속.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환자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그는 손끝에 온 힘을 집중한다. 5분 후 드디어 인근 병원에 도착했다. 그래도 심장 기능을 살려놔 한결 마음이 놓인다. 병원 이송. 이때부터는 응급실 의사들의 몫이다. 그러나 발을 쉽게 떼지 못하는 강성훈 대원. 환자에게 자꾸 눈길이 간다. 이 순간. 운전하던 대원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질 않는다. 보호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런 병해시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분이 빨리 의식이 돌아오는 거. 병원 문을 나서는 강성훈 대원.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복귀하는 대원들. 머리가 하얘질 만도 한데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곧바로 출동 보고가 이어진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응급처치 기록도 꼼꼼하게 작성한다. 심장 기능을 살려놔 그래도 오늘은 보람이 있는 편.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되돌릴 수 없는 순간도 많다.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순간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숙명. 내가 이 직업을 택하지 않았다면 살면서 몇 번 보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을 저희는 직업적인 면에서 거의 매일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겁도 나고 안타까운 게 제일 많아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저도 지금 구급대원으로서 7년 차지만 아직도 몇 년 전에 끔찍했던 사고 현장이나 안타까웠던 게 생생해요. 머릿속에 머릿속에